코빈! 코빈 여기 있잖아! 코빈! 여기 있잖아! 어! 코빈지! 여보! 너 그럼 Yeon! 그럼, 거기로 해! 저건 보면 다 됐어! 이제 바삭한 도시로 하는 그런거지 지금 만들어보는 거잖아 제주도의 가사! 멋진 다! 진짜 멋진 찍소리! 지금은 뭐지? 신기하러 왔어! 드디어 다르기! 우리 도시로는 이제 이 길에 든다! 우리 아저씨를 해! 집사2장 이쁘다 이중에서 구름이 좋을 것 같아 집사2장 난 약간 푹신한게 좋아가지구 베리한테 한번 테스트해보라 그럴까? 베리야 이것 좀 잠깐 봐줄래? 베리는 그게 좋나봐 베리는 그게 좋나봐 어때? 소비 Odette 베리... 베리야 베리야 다 좋아한다 코비야 다 좋아? 자리 깔아주면 너무 좋아하겠다 편하면 골라보자 자, 이렇게 해봐야지 코비 여기 잠깐 있어봐 코비야, 먹네게 좋아? 좋은거 해줍니다 고고? 여보 코비, 고개 좋아해요? 고개 좋아 아이고, 그게 좋대 요구네 코비의 선택 안녕 코비, 코비는 여기잖아 여기, 네 자리 어, 거기지 코비야, 소화해 코비야, 여기 네 자리 코비야 코비야, 어서 오지 코비야, 여기도 다 좋아 코비야, 옛날에는 고마워 코비야, 이 자리 코비야, 이 자리 코비야, 이 자리 코비야, 이 자리 코비야, 이 자리를 이렇게 집중했을 때 코비야, 이 자리 코비야, 이 자리 오 opens 으악 오 베리 다 먹었어 베리 먹으면 다 먹었어 우고있어 난 믿먹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